한 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걸음 이번에는 부정문을 배울 시간입니다 부정문을 만든다 우리가 매시간 배울 때마다 우리가 영어에서 힌트를 살짝 얻어오는 거 아시죠? 부정문 만들면 영어에서는 뭘 붙이느냐? 낫을 붙입니다 낫을 대신하는 낫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독일어에서는 뭐냐? 그 단어를 배우는 게 부정문 만들기의 핵심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나는 행복해라고 말해보죠 뭐 긍정문이 있어야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긍정문을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I am happy 영어로 먼저 간단하게 워밍업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 뭘 붙이면 부정문이 됩니까? 자 이게 우리 핵심이라는 거죠 자 독일어로 한번 가볼게요 이히, 민, 글릭, 리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, 이히, 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히, 빈이라고요 나는 자 행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뭔지 몰라도 이 사이에다가 부정을 만드는 뭔가를 넣어야 돼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낫이라고 하고요 독일어에서는 니히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니히트를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 자 그런데 그 단어가 낫을 대신하는 게 니히트인 건 알았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동사의 바로 뒤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문장을 100번 입으로 연습하고 나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니히트란 녀석은 기본적으로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란 뭐냐면요 동사를 꾸며주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필연적으로 보통 어디 나와요? 동사의 바로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나 독일어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뭐뭐이다 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부사 세트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자 부사는 동사의 뒤에 있어야 돼 왜? 부사는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도대체 부사인데 아 그 뭐가 부사냐면 동사를 꾸미는 걸 부사라고 해 계속 이제 어떤 순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동사 부사 한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